이렇게 해서 심지어 방송에서만 저희가 지금 보시는 전용 스푼까지 드립니다. 휴가철에 나들이 가실 때 과도나 접시 필요 없어요. 정신이 번쩍 뛰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하고요, 씨가 톡톡 터지면서 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지만 영양소 밀도도 보셨지만 영양 정보 풍부하고요. 맛 또한 새콤하면서 달콤하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키위가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특히나 저는 어제 오늘로 운전만 8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의심들고 지친데 이럴 때는 비타민C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앉은 자리 3개 4개도 먹어요. 이가 약하시면 우리 부모님들 먹기도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씨가 톡톡 씹히니까 그게 재미있어요. 영양소를 보시면 비타민C가 오렌즈보다 450%, 사과보다 2000%, 블루베리보다 4000%가 더 많고요. 엽산하면 또 키위, 키위하면 엽산이잖아요. 사과나 크랜베리보다도 훨씬 더 엽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륨도 블루베리의 470%, 비타민E도 오렌즈보다 600%가 더 많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영양을 생각하신다면 골드키위 맛보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아이들 방학이니까 집에서 빙수 많이 해 먹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나가서 그냥 팥빙수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일 빙수면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렇게 오늘 푸짐한 구성으로 30가 아닙니다. 30가를 더 만나서 60가 만나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게에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서 어른 갈아서 같이 엄마랑 토핑 얹어가면서 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떡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새콤달콤하게 영양간식을 여러분 집에서 골드키위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아이들이 먹는 과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골드키위 먹자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안타깝게 오늘 마지막 구성이고 마지막 가격이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6팩 30가가 홈매 쇼핑가 3만원인데 방송에서만 30가를 더해서 1 플러스 1이죠.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세요. 가격이 30가에서 30만원인데 60가 만나보시면서 35,910원입니다. 그러면 이 6팩에 가격 5천 얼마만 더하면 오늘 완벽하게 1 플러스 1 구성으로 이 구성은 더 이상 못 만나셔요. 제스프리 썬 골드키위 오늘 60가를 35,910원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키위 스푼을 무료로 5개를 증정해 드릴 테니까 휴대하시면서 아이들 휴가 갔을 때 캠핑 갔을 때 이동 중에 떠먹이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칼이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중요한 것은 2015년 이 구성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 재방송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가능한 혜택이니까 왜 찬스 기회는 놓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고객님들 누려보세요. 새콤달콤 그 노란 속살에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맛. 제스프리 썬 골드키위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스프리 썬 포도에서 liênih으로 불읍합니다. 제어투어는 tekrar 반성.